자 이 그림의 제목은 인생은 영화다 입니다. 인생이 한 편의 영화죠. 내가 주연, 감독, 각본, 연출, 뭐 다 하는 혼자서 이름 연령을 하는 영화에요. 멀티 영화인데 그걸 자각을 못하고 살아서 객관화를 못하고 그 역할에 빠져서 진짜라고 이 가짜 애국하는 역할이 진짜라고 진진거르면서 죽이고 싶어 두려워 질투나 나한테 만족을 못하고 맨날 남의 영화를 쳐다보나 했어요. 내 영화 안 찍고 그런 아가들이 위해서 그린거에요. 자신의 영화를 찍길 바래요. 남의 영화 쳐다보지 말고 내 영화를 드라마틱한 영화 멋진 영화를 찍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 정점에서 축하받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몸을 버리는 순간까지 아름답고 황홀한 자기 우주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인생은 영화다. 인생은 영화다. 인생은 영화다. 인생은 영화다. 인생은 영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